네 보도국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철 모기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든과 같이 겨울철에도 따스한 도심에서는 모기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기가 특히 많았던 수원 영통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모기 관련 민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소했다는데요. 그 많던 모기들과 불편한 동거를 끝낼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시화호 숲지에는 멸종 유기종인 고니와 저어새 등 겨울철새 2천여 마리가 모여들어 겨울 하늘에서 화려한 군물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철새들을 반기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 철새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안산시화호에서 펼쳐진 철새들의 군무와 저어세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시흥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취재 중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과대생 정원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평택과 안성 지역에 소재한 한경국립대도 의과대학 위치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평택 안성 지역 주민들에게 질러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경대의 의대 위치 가능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채널 BTV뉴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권익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시청 바랍니다.